트리트 모두를 꾸준히 하시고요 머리 말리실 때 에센스?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뭐야 아니 저희가 저희는 YGX 분들 커버 뒤에 블랙핑크 메들린을 포레모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다는 점 다른 점 옷이라는 점 정연 퍼포먼스라는 점 언니 오늘 도르 쿠션 한 거예요? 네 맞아요 지금 필터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싶은데 근데 진짜 좋아요 피부 맞죠? 이렇게 이렇게 해도 손 따고기 안 남는다고요 지금 우리 영상 이렇게 해도 손에 안 묻어나요 갑자기 뭘 홍보하려고 아니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여기서 팔면 어떡해요 아니 질문을 하셨다고요 아무튼 저희 근데 밥이 왔거든요 밥이 와서 아니 경수가 지금 딱 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눈치가 없네 경수가 지금 딱 지즈 한 번 모여서 라이브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막내이가 빠져가지고 글라이 케이제이 너 생일 언제야? 11월이요 경수가 경주 1월인가 그러고요 2월인가 5시 어떻게 아쉬웠지 지금 방금 누르긴 했는데 재미나 다 눌러야지 세연님 보는 눈이 거의 하트에요 야 그게 하트 눈이야? 나 잘 모르겠는데 눈 세모나게 떠나야 다른 거 싫으면 들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민이 갑자기 춤을 추고 있는데 치즈팀 제일 멋져요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저희 연습실 다른 장소인데요 저희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밥을 시켰거든요 기다리면서 잠깐 켰거든요 동성로 여기서야 전부 할 수 있을까요? 와 근데 성공하면서 멋있긴 하겠다 누가 봐줄진 모르겠지만 세연 언니 롤모델 아직도 세연 언니에요? 당연하죠 그렇답니다 연습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뭐에요? 디테일 맞추는 시간 건너뛰고 싶어 디테일 맞추기 힘들죠?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밥이 와서 밥을 먹으러 저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죠?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여러분 지즈팀 영상 한 번만 더 몇 번씩만 봐주시고 좋아요도 홀스로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그럼 이만 밥을 맛있게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찍을지 안 찍을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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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,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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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바이 바이 바이